아, 들리시나요? 네, 저는 지금 실리콘벨에서 일한 지 한 6, 7년 정도 됐고요. 저는 좀 독특하게 2년 전부터 회사와 떨어져 저 혼자 원격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경험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전에 엔지니어링이나 디자인이나 좀 더 커리어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이거는 조금 엔지니어인데 절대 엔지니어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저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실리콘밸리를 대표하지도 않고 저희 회사도 저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틀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제 책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릴 이야기들의 순서인데 제가 먼저 누군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학부때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대학원을 유학을 가서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정보 경영 시스템을 석사를 졸업했고 그해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을 만드는 진가라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진가사 엔지니어로 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프로로 자의가 아니라 타의적으로 이직을 해서 고프로에서 일을 한 3년 정도 하고 있고요. 고프로 이직한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타임라인이 이런 식이 되는데 2015년 8월에 고프로 입사를 했고 그 전부터 쭉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입사하고 되게 금방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제가 굉장히 뉴욕으로 이사가 가고 싶었어서 아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벗어나야겠다 사실 샌프란시스코를 탈출하자는 마음에서 대상 도시를 탔다가 뉴욕이 돼서 뉴욕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원격 근무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원격 근무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팀들도 좋아하고 팀원들이랑 매니전도 크게 불만이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뉴욕에 오피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뉴욕에 있어도 집에서 근무를 해요. 한 6개월 근무하니까 아 얘네가 굳이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를 알 필요도 없겠고 상관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도 가보고 다른 근처 보스턴 이런 도시 놀러가서 일도 해봐고 이랬는데 전혀 거부감도 없을 뿐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친한 친구가 캄보디아 푸논펜으로 파견 근무를 간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한번 놀러 오래요. 그래서 한 한 달쯤 놀러 가볼까 생각을 하고 2016년 여름에 캄보디아로 뉴욕 집을 싹 정리하고 어차피 약간 에어비앤비 같은 걸로 살고 있었어서 기간 맞춰서 저는 캄보디아에 한번 가서 캄보디아에서 일을 해봤는데 또 생각보다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제가 몇몇 조건을 맞춰놨더니 회사가 제가 뉴욕에 없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해도 되겠구나. 사실 조금 킹기는 게 있는데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또 나름 이럴 땐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일하는데 문제 없지 않냐. 내가 어디 있던 일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좀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휴가도 다니고 유럽에서도 일하고 아시아에서도 일하다가 지금은 약간 서울에 한 달 정도 있고 다음 달에 싱가포르에 있을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워킹프로홈 이게 뭐냐. 이제 미국에서는 재택근무를 WFH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상한 단어 아니고요. 워킹프로홈의 약사예요. 그래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나 WFH하면 집에서 일한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특이하게 제가 거쳤던 회사나 팀들이 워킹프로홈에 매우 자유로웠어요. 이거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팀이나 회사들도 있는데 그래서 전날 밤에나 밤 잠을 설쳤어. 아침에 일하는데 너무 늦게 일어났네. 셔틀로 쳤어. 애가 아파. 애가 밥을 안 먹어. 걔가 똥을 안 싸. 이러면 다 워킹프로홈을 해요. 그래갖고 되게 쉽게 쉽게 이렇게 메시지는 알려도 되는 분위기에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다음부터는 제가 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잘 시켜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막 시켜달라고 해서 해주는 건 일단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팀, 문화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의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였고 장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되게 우호적이었고요. 이게 미국 회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한국의 크레마 랩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형태를 제공하고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관심을 가져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원격근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지원을 하면서 생산성을 안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뒤에 시간이 됨 설명하는 걸로 하겠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또 성과 측정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성과 측정은 사실 이미 되고 있어야 해요. 제가 원격에 있으나 사무실에 있으나 어떻게든 성과 측정이 되고 있어야 하고 그게 또 동일한 방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 이런 다양한 툴들을 써요. 뭐 체킹하는 툴, 채팅하는 툴, 코드를 올리고 서비스를 올리고 서비스를 돌리는 게 다 자동화되어 있고 클라우드에 대부분 가 있는데 제가 원격에서 일할 때도 완벽히 똑같은 툴을 쓰기 때문에 제가 원격을 하는 거랑 오피스에서 일하는 거랑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회사가 저를 체킹할 때도 제가 일을 할 때도 그러니까 또 인사상의 부익, 업무 강도 이 질문 보면서 되게 한국 문화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겠구나 했는데 그냥 똑같은 답변인 것 같아요. 기본적 신뢰가 있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돼요. 저만 믿고 일을 놔둘 수는 없죠. 제 일이 진척이 되는 걸 알아야 되고 인사상에 불이익이 온다는 건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그건 인사상에 불이익이 오기 전에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걸 잘 모르겠기 때문에 매니저랑 주기적으로 1대1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나 잘하고 있냐? 나 요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른 팀원들은 어떻게 느껴? 이런 걸 솔직히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요. 제 경우에는 인사에 불이익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있었더라도 제가 눈치가 없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모르면 없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원격인 동안 회사에서 두 번의 구조조정을 거쳐서 한 500명 가까이 퇴사를 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도 저는 저 팀에서 제가 안 잘리는 게 되게 신기한긴 한데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퍼포먼스에 크게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라라는 시스템을 써서 제 업무를 트래킹하는 건데 밖에서 일하나 회사에서 일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업무 강도 이런 거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신뢰와 크로스체킹이 가능하면 닿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성과 업무 효율에 관해서는 개인이 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원격 근무를 시켜주는 회사나 하는 개인이나 서로 윈윈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게 회사한테도 플러스가 되는지를 설득하거나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좀 갖춰져야 해요. 그래서 제 경우는 저도 생산성 높아서 좋고 그냥 삶이 즐겁고 회사는 그게 아니었으면 떠날 엔지니어였는데 제가 그걸 계기로 지금 회사에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협업하냐 소통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밑에 세 개의 그림이 사실 바뀌었는데 하나는 이메일이고 시스코 웹엑스는 화상회의를 하는 툴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정말 전화하는 건데 제가 오피스에 있어도 그냥 어디 사무실 하나에 짱박혀서 일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회의 때나 나타나고 그런 게 원격을 하는 건 사실 다를 게 없거든요. 근데 다른 게 크게 하나가 있죠. 제가 못하는 게 이게 안 돼요. 바로 옆에 앉아서 화면 공유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보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출근했을 때는 누가 나한테 메신저를 말 걸어도 쓱 보고 당장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답장하고 나중에 답변하는 게 되게 많은데 원격된다 하면 그거 실시간으로 답변해줘요. 아무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그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안정적으로 로봇처럼 거의 리스폰스를 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안정적 이미지를 심는 거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회의 들어갈 때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림 몇 개 그려서 회의실 띄워놓고 들어가요. 그래야 제가 넘기면서 그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 이렇게 툭툭 쳐서 야 뭐 그거 맞지? 이렇게 못하니까 계속 확인해요 저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확인하면 다들 같은 생각 갖고 있거나 틀린 게 발견되면 그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전화별로 안 좋아요. 전화나 화상에 별로 안 좋아요. 영어인 것도 있고 기록이 안 남아요. 그래서 누가 헛소리 했을 때 누가 헛소리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채팅이나 메일로 하면 어 그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합의했잖아. 딱 문서 꺼내면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소통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냐. 일단 자기한테 솔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일이 싫기 귀찮은 건지 진짜로 졸리거나 아픈 건지. 그래서 스스로가 아파서 일을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서도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팀원이랑 메이저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출근했으면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쉴 거니까. 그리고 피곤하면 그래서 아예 쉬는 게 나아요. 그리고 쉰다는 사실을 알려서 내가 이때는 답장이 안 올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대신 이제 점심시간 아닐 때 눈치 보고 자는 거 없죠. 11시 55분 때 이러고 있다가 12시 이렇게 자면 돼요. 1시에 딱 알람 맞추고 일어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컨디션 관리를 저는 업무에 굉장히 맞춰요. 제가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상 컨디션 안 좀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도적덕회의가 발생하지 않나요? 똑같아요. 정직해야 되고요. 크로스체킹 가능해야 되고 상호관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원격 근무자가 많이 메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원격 근무를 하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뉴욕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해야 되겠는데 퇴사를 하면 수입이 끊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름의 근자감이 가면은 잡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수입이 없는 게 불안해서 또 이제 매니저랑 원오온을 일대일을 하자고 하고 머릿속 시나리오를 3개쯤 그려놨어요. 자 내가 이 말을 하면 자 나 뉴욕으로 이사가라고 하면 얘가 무슨 반응을 보일까 제일 좋게 생각했던 반응이 매니저가 많이 하는 말인데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뭘 해줄 수 있니? 라고 하는데 그게 딱 걸렸죠. 그 말만 하면 원격 근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 나 팀 너무 일 만족스럽고 일도 좋고 팀도 좋아서 우리 팀이랑 계속 정말 천년만년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사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내가 너희가 원격 근무를 용인해주면 내가 서브 시차 맞춰서 근무를 하겠다. 3시간의 시차가 나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매니저도 위랑 좀 이야기를 해보겠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매니저의 매니저 HR 다 상담을 한 결과 제가 단서도 잘 알았어요. 한 3, 6개월 정도 해보자.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3개월 해보니까 이게 피드백이 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매니저도 좋은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의 매니저도 어? 이거 이게 되는구나 그냥 이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원격을 해서 사실 2년이 지난 지금은 팀원들 많이 바꾸고 이래서 제가 원래 원격인 사람으로 알아요. 그것도 되게 좋고요. 저 본사 직원인데 본사도 출장 가요.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본사 직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에 아예 안 가나요? 근데 회사는 굉장히 자주 가려고 노력해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가겠다고 제 구두로도 말해서 없으면 뭐 만들어서라도 출장을 가는 편이고 그래서 가서 팀원들이랑 스킨십하고 새 직원들, 옆 팀들, 사람들 알고 뭐 이렇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한국말도 편하고 한국말은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사람들 만난 편인데 미국에서는 상당히 내성적인 엔지니어로 변해요. 소셜도 잘 안 하고 잘 안 나서요. 근데 이제 이때는 좀 오버하죠. 괜히 옆 팀 애랑 밥 먹자고 그러고 커피 마시자고 그러고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진짜 사람 만나러 가요. 저 출장 기간에는. 그리고 이제 원격근무 좋은 거 뭐 있냐. 좋은 거는 일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뭐 집에서 일을 들고 카페에서 일을 들고 요새는 대부분 와이파이 터지는 데 많기 때문에 버스 한 델타 에어라인이나 제펜스 에어라인 타면은 기내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는데 그거 일할 만큼 터져요. 화상에 입 못하지만 내가 기타브에 소스코드 올리고 내릴 만큼 터지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도시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일단 시간도 되게 자율적으로 내가 제어하면서 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시청에 있다가 강남에 약속이 있으면 3시에 미리 강남으로 이동해요. 아무도 안 막힐 때 10분 만에 휴금 간 다음에 거기서 일을 이어서 해요. 그래서 옆에 고양이가 앉아서 일할 때도 있고 이제 원격 구매 단점으로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딱 옆에 지금 옆에 앉아있고 이렇게 손을 보면서 하면 되는데라는 시점이 왔을 때 제가 메꿔야 돼요. 못 메꿀 때도 있지만 그리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벽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거 항상 이렇게 없애려고 노력하고 산의 분위기 파악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레이오프 같은 거 있으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직원들이 감을 잡아요. 누가 그런 게 오고 있다. 좀 더 눈치 빠르고 경영 쪽에 가까운 친구들은 어느 부서가 대상이다. 저는 터지면 뉴스 보고 알아요. 내가 잘린 건 아닌가? 뉴스 보고 알고요. 그런 거 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디지털 오마딩이라는 키워드가 한창 유행할 때 그런 짓을 제가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도시를 저는 한 육지에 한 번씩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살았어요. 제 원래 살던 집을 뉴욕에서 뺀 순간부터 저는 집이 없어요. 주소지가 실질적으로는 없어서 그만인 즉슨 내가 하루하루 사는 렌트를 지금 내가 사는 곳에 쓰면 돼요. 근데 뒤에도 말씀하시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물가가 미쳐서 뉴욕으로 간 것도 있는데 그때 머릿속에 그것도 있어요. 내가 월세 이거 낼 거면 전세계 어딜가도 이거보다는 싸게 자겠다 했는데 대부분 그게 맞아요.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게 미친 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오마딩이 뭐냐라고 하면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장소를 구애받지 않게 일을 하고 충분한 수입을 얻게 되면 원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경우에는 한 곳에 머물기 좋은 기간이 6주 정도인 것 같아요. 약간 적응도 하고 앞뒤 두 주는 오가는 시간이 있고요. 4주 정도 충분히 거기서 재밌게 지낼 수 있었고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뒤에 가면 또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누구한테나 맞는 건 아닌데 제일 좋은 건 하다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돼요. 머무는 거는 옵션이에요.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옵션이 되듯이. 그래서 이거는 뭐 일하다 잘 안 되면 카페 같은 데 나가서 일하는데 저는 이건 오사카에 있는 카페고요. 여기저기서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디지털 노마드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노마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프리랜싱이 가능할 정도의 수입을 프리랜싱이 가능한 직종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장소에 보괴받자는 수입을 얻은 다음에 노마딩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순서 바꾸시는 분들 계세요. 아 노마딩이 너무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일단 노마딩을 시작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순서가 바뀌면 자기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요. 사기꾼의 타깃이 되기도 해요. 그게 되게 노마딩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생각보다 노마더들은 굉장히 많고 일을 위한 서비스나 커뮤니티들이 생각보다 크게 존재해서 노마드 리스트라든지 워크 프롬 리모트 이어 이런 거 다 검색해보시는 나오는 서비스들인데 노마더들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서비스가 돌까 싶고 막상 들어가면 진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푸논팬에 있을 때 잠깐 한번 근처 코워킹 스페이스 갔을 때 일인데 한 100석 정도 되는데 꽉 차있고 거의 현지인 없고 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인 거예요. 이런 경우엔 대부분. 그리고 내 질문 중에 여행 가서 많이 다니냐고 하는데 사실 여행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일상에 소소한 것들 즐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오늘 내가 밤새 일을 하다가 나가서 먹었던 게 오사카에서 라면 먹는 거 좋고 일본에서 맥주 마시고 싱가포르에서 바쿠테 먹고 파리 가서 빵 먹고 이런 게 매일 있는 일이니까 다만 통째로 여행을 가는 건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체력도 그렇고 그거는 저한테도 어차피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라 되게 어려워요. 대신 제일 좋았던 거 두 개가 이제 휴가 전에 미리 거기 갈 수 있어 가서 시차전 같은 거 없이 휴가 시작하면 저는 이미 거기에 와서 바로 이렇게 놀면 되고 스케줄을 다 그렇게 짜놓고 정말 좋았던 건 저는 이제 학부 졸업하면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대학생 때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같이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서로 돈 벌고 나서부터 좀 여유가 생기는데 돈 벌 때 이미 제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행 같이 못 간 게 늘 아쉬웠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친한 친구들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왜 여행이 되냐? 친구들의 시간과 장소를 제가 다 맞출 수 있어요. 니네가 알아서 가면 내가 그걸로 갈게. 그 프롬펜에 있는 친구와 대학 동기 제일 친한 동군데 여행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가 주전으로 거길 간대요. 그래 내가 갈게. 그럼 되고 뭐 그래서 파리에서도 친구가 왔었고 뭐 오키나와도 친구랑 같이 갔었고 동남아 여행도 같이 하고 이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 추억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여행을 할 땐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는 게 너무 참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서부 미국 서부 시간 맞춰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차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냥 깔끔하게 제 체력을 갈아 넣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돌아가니? 어 잠시만요. 뒤로 돌릴 수 없나요? 버튼이 두 개 다 앞으로만 가네요. 네 거기요. 감사합니다. 시차는 깔끔하게 제 체력을 갈아 넣고요. 업무의 특성상 이게 좀 같이 온라인을 해야 돼요. 이게 원격근무를 도입하려고 고민 중인 분들이시나 도입 내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이거 이슈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0% 제가 그쪽에 맞춰서 일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 안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권에 쓰면 진짜 그가 계시간대예요. 새벽 2시부터 아침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면 평일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체력도 엄청 갈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이 세팅이 한국인데 새벽 4시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나는 조명 쫙 받아서 나처럼 보이게 하고 뒤에는 예쁜 배경이 있고 딱 일하는 환경이에요. 저는 서부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새벽 4시고요. 또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의 여건이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서 어지간한 곳에 30일 미만으로 머물면서 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중국이나 이런 몇몇 나라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확인은 하세요. 근데 한국 여건은 대부분 오케이고요. 숙소 이동 식사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이 정말 멋진 IT 서비스를 저는 몽땅 이용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숙소 접고 리프트나 우버 타고 돌아다니고 구글 맵스타고 디테일한 곳도 가고 예프 찾아서 레스토랑도 가고 다양한 금융권 앱을 통해서 재정관리나 이런 거 월급 나가는 거 관리하고 그것도 고지서가 직접 오지 않게 관리를 해서 하나도 받지 않고 쓰고 있고요. 그럼 이제 비용 어떻게 하느냐. 비용은 사실 샌프란의 어마어마한 물가를 보다 낮은 곳으로 가는데 저는 샌프란시스코 연봉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충분하게 살 수 있었고요. 이 다음 점은 사실 미국 사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제가 고프로에서 돈을 받아서 에어비앤비에 쓰잖아요. 그걸 신용카드 둘로 써요. 그럼 이게 뭔가 뿅 하면 다 마일리즈로 변경을 돼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항공권엔 돈 쓴 거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예요. 항공권은 다 공짜로 나눴도록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능해지는 이코노미가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바탕 관계로 팁은 적당히 빨리 넘어갈게요. 화상회의는 언제나 비디오 키고 해서 팁의 기본은 그거예요. 상대방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돼요. 항상 좋은 모습, 깔끔한 모습으로 가고 흰색 벽의 비밀. 전 언제나 흰색 벽이 있는 집만 찾아다녀요. 그래야 제가 미팅할 때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조명을 잘해서 내 얼굴이 항상 오전 10시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야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이랑 상대방이 불안하지 않게 해서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세팅해놓고 이것도 캄보디아 새벽 4시인데 이거 제가 화상으로 저를 보면 낮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생기는 거는 내 책임이니까 내가 확인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 미팅 같은 거 좀 일찍 들어가서 일찍 회의장에 오는 친구들이랑 수다 떨어요. 얼굴 켜놓고. 그런 거 일부러 하는 거요. 친해지려고.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스스로가 잘 적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곳에서 가능한 곳들이 있으면 원격근무가 좀 더 많이 도입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